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야 이 미친놈아 무슨 그렇게 카드를 그리는데 부자가 돼 미치지 않았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유 저 정신 나간거 저거 꼭이요 부자 되고 싶으면 카드 그만 그리고 이거 사 꼭이요 죄송합니다 녹음 상황 악화로 청취에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를 매우 때려주십시오 네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스타K 제43회 이곳은 딴지라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딴지라디오 여기는 이러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보니까 명함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 네 진짜요? 어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주소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사갈 주소로 찍혀서 서대문구로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아 그렇습니까? 서쪽으로 더 번화가로 나가는 건가요? 거기에 굉장히 언론사가 많다고 들었어요 웨스터도어인가요? 죄송합니다 웨스터도어? 웨스턴 게이트 도어보단 게이트가 맞겠네요 아 서대문 대문이니까 네 웨스턴 게이트 그렇군요 여기는 이스트인가요? 동대문구 이스턴 게이트 네 동대문이랑 굉장히 가까우니까 여기는 종로구 아 어쨌든 사대문 쪽으로 우리는 항상 근접하고 있네요 종로는 굳이 따시면 이런 건가요? 벨로드 벨로드가 뭐죠? 종로 어머 거짓도 숨 좀 봐 되게 논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종 쏘는 줄 알아요? 어떻게요? 빵이야? 타당타당 야야 야 이거 좋네 아 이제 왜 좋아? 타당하니까 네? 역시 박세로미는 늘 타당하다 어머나 세상에 왜 이러십니까? 팔아주시지? 옷을 벗어야겠다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살을 드러내줘 못해 야 너 너무 자극적이다 깜짝 놀랐어 엄마 날이 좀 푹해졌다고 아유 인상이 깜짝이야 홀착 기자님이 저랑 가깝고 싶은가 봐요 찌짓거리는 마이크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렇게 붙어있겠다고 자리를 안 옮기시네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저한테 가셨어요 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네 오이시로가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2주간 휴가를 보내는 저는 굉장히 배려 넘치는 방송이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의 선포인트 그렇죠 선유가 아 좋다 좋은 비유야 장난 아니야 선포인트는 다른 말로 족쇄죠 아 족쇄 갈아탈 수 없다 이제 오이시로도 족쇄를 맸어 네 이미 먼저 휴가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벌써 땡겼었죠 2주 이제 갈 수 없어 잡아 둘 거야 2년치 갔다 왔네요 어 맞아 아니 금방 우리 점심을 먹고 왔잖아요 네 나른하네요 굉장히 아 저희 밥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네요 식사는 하시고 네 방송 듣고 계신지요 음 아 저희가 밥 먹고 방송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러니까 보통 하고 먹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방송 끝나고 나면 또 기운이 없어서 나가기가 귀찮잖아 그치 그냥 하고 먹자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식곤증이 막 몰려올 어 1시가 넘은 시간에 네 방송을 막 시작했었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예상하건대 오히려 오늘 방송은 초반이 좀 늘지 않고 잠이 게임 무렵에 좀 더 활기 찰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엿보이고요 네 아 요새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시간 반 정도에 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들기 시작해요 정말요? 매번 하는 멘트야 약간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마치 마라톤 시간 단축하듯이 네 이 중에 우리가 4시간 방송을 했다면 언젠가 조만간 2시간 때 2시간 초반대에 달성할 수 있다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웃길까 맨날 두고 보라면서 맞아 함부로 나갈 거야 그래놓고 제목이 상이야 정말 우리는 해자로운 방송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네 저희 꽁트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네 꽁트에 저희 주제가 항상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신용카드입니다 음 우리 소비 방송 치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 43회나 되어서야 이렇게 신용카드를 하느냐 네 그 전에 생각이 안 났어 깜짝 놀라서 미치고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미친 중년 남자가 깜짝이야 스튜디오에서 비웃고 왔어요 아니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로 어떤 얼굴이 갑자기 호의로 해서 와 그리고 뭐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머리가 흰 얼굴이야 사랑하지 아유 너클블루님이 깜짝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유 너클블루님이 연세에 어울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간둥이세요 제간둥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아 이제서야 왜 카드를 했느냐 그간 주제 선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이건 마치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소비는 다 이것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카드를 다루지 않았다니 네 정말 생각도 못하다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 시발 우리 카드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카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신용카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 필요하죠 그쵸 필요아 필요아 졸라 필요한데 악이야 아 우리를 졸라 힘들게 하면서도 네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쵸 한 번 쓰기 싫으면은 없으면 진짜 살 수 없지 음 아 살아가기도 어렵고 네 물건을 사기도 어려운 맞아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일단 오프닝 오늘 좀 깔끔하게 오프닝 진행되고 있는 깔끔하게 네 굉장히 그런 자화자찬과 함께 소비관증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소비관증은 네 무려 아메리카 대륙에서 소비를 하고 온 아메리카 오이시러가 아니죠 오이시러가 지금 메인 이벤트로 네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박새롬이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우버 택시 네 그거를 이용해봤어요 우버 택시는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나요 우버 택시는 우리 핸드폰에 네 카카오 택시는 요새 많이들 이용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그거랑 똑같이 우버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받으면은 우리가 처음에 카카오 택시처럼 정보 입력을 카카오 택시는 하나요? 카카오 택시는 보통 카카오 아이디로 바로 연동돼서 로그인되죠 아 근데 우버 택시는 보면은 이제 뭐 가입 절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우버 택시를 이용할 때 네 카드를 결제를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결제되는군요 네 아 이게 카카오 택시도 카카오 블랙은 이 방식을 채택됩니다 아 그래요? 카카오 블랙은 고급 택시 그렇죠 벤츠나 뭐 렉서스나 혹은 국내 이제 고급 차량들이 오는 카카오 택시 블랙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카드 등록 후 바로 결제가 돼요 아 근데 제가 우버 블랙을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네 일반 우버는 카카오처럼 그냥 카드 결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우버 블랙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버 블랙이랑 일반 우버랑 있는데 이게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우버 블랙 우버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스윗으로 불렀나요? 네 그래가지고 기본 설정이 우버 블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나는 여기 우버 블랙밖에 이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눌렀거든요 생각 없이 불렀는데 막 벤츠가 온 거야 내 앞에? 아 그렇죠 벤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버 블랙을 부르면은 우버랑 차이점이 우버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게 미리 안 뜨는데 우버 블랙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요 카카오 블랙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블랙이 다 그런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좀 더 가격이 훨씬 나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측을 해결해줘야지 왜냐하면 생각 없이 뭐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럴까봐 그러니까 기본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엄청 비싸요 이게 저희 집까지 일반 테시를 타고 가면은 한 9천원 그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버 블랙을 부르니까 2만 3천원이 나왔어요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첫 이용 시에는 보통 만원 할인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원 할인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1만 3천원 정도를 결제해서 일반 택시에 할칭 붙은 정도로 근데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문 열어주고 막 그러나요? 물 주고 막? 바로 그거야 진짜요? 일단 여기가 기아랑 협력을 해가지고 K9인가 9이 왔겠죠 네 그 기종이 있는데 그 기종으로 와요 근데 그 기종이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생긴 게 9이면은 그렇죠 가장 현대 쪽으로 따지면은 제네시스 아 그급인가요? 6급이죠 제가 차를 몰라가지고급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겉보기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새 차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고급스러워요 딱 보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님이 근처에 오면은 이거 어플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카카오 택시도 그런가? 1분 전 뭐 네 그렇게 막 떠요 그래가지고 막 반짝반짝 불 오고 그래서 가까이 오시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나가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딱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익숙치 않잖아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 내렸죠 내 문을 열어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좀 익숙하지 이거 타니까 좌석도 굉장히 편안하고 보면은 왜 리무진 이런 데에 물 꽂혀있는 것처럼 그런 물이 두 병이 딱 꽂혀있어요 대박이다 내가 마시면은 마실 수 있는 그 급의 차는 뒷좌석에 앉으면 광활하죠 그리고 앞좌석이 아예 이렇게 안쪽으로 제쳐있어가지고 내 자리가 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앞에 시야 확보도 돼 아 약간 비행기 비즈니스석처럼 앞으로 젖혀져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본 카카오블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택시는 앞자리에 그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목바지가 아예 빠져있어 앞에 이렇게 시야 확보해주라고 어차피 보통 손님 다 뒤로 타니까 아 그 조수석 쪽에 네 그렇죠 그리고 막 가습기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낙한 환경이 주어져있어요 카카오블랙 제가 한번 이용해볼까 나도 싶어가지고 결국 비싸서 이용 안해봤습니다만 블로그 같은 거 엄청 찾아봤더니 아 난리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위한데 뭐 예상요금 나오고 와서 문 열어주시고 차 벤츠 오고 렉서스나 물이 있고 또 카카오 젤리 간식거리 같은 거 마련되어 있고 오 귀엽다 진짜 좋다 아 근데 카드 결제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간편하다고 느꼈고 오 잠깐만 바로 나왔네요 오 내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내리려고 차문을 내리려고 하니까 기사님이 잠깐만요 도어 오픈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저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굳이 거부를 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열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열고 그냥 이미 탈 때는 받았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기사님 복장도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폼 같은 게 약간 수트 같은 거 입으셨나요? 수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세미정장? 네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카카오블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서비스 런칭을 하면서 쿠폰 한 3만 장을 뿌렸대요 그 할인 쿠폰을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하여튼은 엄청 의욕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좀 안 따라져가지고 일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되는 기사도 좀 본 기억입니다 그렇구나 보니까 예상 요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 요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은 약간 최저 금액을 생각하고 가잖아요 네 그때 최저 금액이 한 18,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3,000원이 나와가지고 조금 18,000원 최저 나오려면 그냥 신호 계속 안 걸리고 그냥 빠빠 빨리 가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갱남으로 갱남 갱남으로 갔는데 일반 택시 타면 12,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 타카고 블럭 진짜 내가 진짜 생각을 했다고 박새롬이랑 같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야 내가 이걸 타고 다음 주에 간증으로 한번 내가 체험기를 한번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진짜 알아봤는데 25,000원에서 27,000원이네요 그래서 그냥 에휴 뭐 그냥 내가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고 긁으려고 했지만 아이씨 이 돈 생각해보니까 닭이 두 마리야 막 이런 식이야 세상에 진짜 그러네요 작은 돈이 아니야 그때 웃겼던 게 금요일에 제가 저녁에 사무실에 둘이 남아있었나 그랬는데 올채 기자님이 자기가 이래했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택시 타도 괜찮겠지? 타당하겠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수비를 합리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그래서 블랙 이용하세요 그래서 난 자격이 싹 근데 블랙은 못하였어 뽀뽀지를 막 넣었는데 안 타시더라고요 일반 탔고 불행지 다행지 차가 겁나 막혀가지고 당연히 근데 다 많이 1,000원 나왔어요 아 진짜요? 생각보다 덜 나오는구나 네 그 강남 중에서도 좀 가까운 강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리만 건너면 영동시장 정도 되는 그쪽 논현역 쪽 그 택시 막히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블랙을 불렀으면 저될 뻔했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자리만 편하지 마음은 개불편하겠구나 어 그리고 그 진짜 3만원 나왔겠다 어 그러니까 블랙에는 미터기가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대략 뭐 편하기도 하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뭐 네 그런큼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버의 경우에는 그 해외 쪽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결제가 될 때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우버니까 한국에서 써도요? 네 그게 회사가 해외 승인이 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해외 승인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날라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도 잘 봐야 돼요 네 우버를 이용할 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래도 쿠폰이 있으니까 네 특히 단거리 경우에는 만약에 한 12,000원 이 정도 거리나 나온다 그러면은 만원 차감되면 2,000원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저는 반드시 한 번은 이용해보고 싶은데 네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 쿠폰이 제 손에 들어오거나 음 그리고 기왕이면 안 막히는 시간에 타고 싶어요 음 5km 이상 되는 거리를 달려보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뒷자리에서 강변북로 이런 데 막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좋은 차 타고 그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어디선가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처먹어야 돼요 네 집에서 대략 강건넌 강남 근데 기가 시간은 한 1시가 넘어야 된다 1시 넘어야죠 차가 안 막히려면 그리고 제가 알딸딸하게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씀씀이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우씨 썩냥 이렇게 거기에 쿠폰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괜찮네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하나의 우려되는 사항이 있죠 뭔가요 조금 더 알딸딸 이상을 가면은 타놓고 기억을 못하는 낭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강 건너가서 회식을 하면 됩니다 어머나 우리 많이 안 마시면 되잖아 아 그리고 단체로 타? 아니 쿠폰을 강자 다운받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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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벤츠 세대가 쫙쫙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되게 부자다 뭔가 부자 느낌이네 써보인다 이럴 때 한번 내봐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벤츠 모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제가 15,000원 될 테니까 한번 와주세요 한번 차 좀 태워주세요 예예 부탁드려요 조만간 제주도 가서 외제차를 하는 걸 한번 렌트해볼까 비싸지 않은 걸로 좋다 좋다 렌트가 싸더라고 그렇구나 저의 소비로 넘어갈까요? 넘어오자면 지난주에 제주공항에 그렇죠 승객들이 발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아 진짜 엄청났죠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게 터지기 직전에 저는 항공권 예매를 했어요 2월 중순에 2월 중순? 한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네 같이 놀러 갔다 오려고 휴가 때 네네 이번에 2월 중순인데 설 끝난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인데 주말이 또 껴있고 토, 일, 월로 가려다 보니까 금 비싸죠 조금 비싸죠 근데 나름 엄청 진짜 엄청 노력해서 2인 왕복 20만 원 정도예요 훌륭하겠는데 20만 5천 원으로 끝나버렸어요 진짜 싸게 했으면 18만 5천 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에 한 2시에 출발해야 되더라고 3시에 도착하면 좀 아깝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 한 12시 무렵에 출발하는 비행기로다가 1인당 왕복 10만 원 괜찮네요 깔끔하게 괜찮아요 진짜 네 주말쯤에 숙박을 또 알아봐야죠 근데 제가 심심해서 쿠팡이라던가 UMF 앱에서 제주도 숙박을 했는데 네 제주도에 돈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는 건 그것만 열어봐도 알 수 있어 왜요 왜요 제주도 숙박해가지고 호텔이나 펜션 같은 거 주르륵 뜨는데 다 신축이야 다 다 뭐 2015년 8월 신축 2015년 6월 신축 11월 신축 그러니까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라도 혹은 뭐 이제 한 공사하는데 한 1년 걸렸으면 새로 지어진 데가 엄청 많은 거지 숙박업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가격대는 어떤가요 봤는데 제가 제 일정으로 해서 봤더니 한 6만원 1박에 1박에 6만원 5에서 7만원 사이 엄청 많아요 괜찮네요 그리고 연박하면 좀 한 만원 깎아주고 혹시 성산 쪽으로 가실 거면 제가 추천한 곳 해드릴게요 제가 묵었던 곳 괜찮았거든요 제주도 여행 같은 경우는 숙박 내지 렌트는 정말 싸질 렌트는 이미 뭐 말도 못해 숙박도 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먹거리죠 먹거리 먹거리가 좀 비싸죠 그렇죠 아 음식이 비싸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해산물 먹고 막 이러면 하긴 해산물 이런 게 좀 가격이 세게 나가서 저는 제주도 많이 가보긴 했는데 거기서 못 먹은 음식 중에 되게 먹고 싶은 게 꽁치김밥 꽁치 그 한 마리 다 들어가 있는 김밥 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우와 그래서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요 내가 아는 꽁김은 꽁치김치찌개인데 꽁치김밥도 있군요 꽁김에 네 뭐 가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꼭 먹고 싶다 아 일단 그 삼겹살에 고사리 한번 먹어야죠 그렇게 먹는다고 하니 그런 조합이 있구나 네 네 제주도분들은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TV에서 봤는데 그거 먹어봐야겠고요 몸국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제주도봤을 때 아 너무 좋지 아 근데 이 동행자가 느끼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아 그렇구나 몸국은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회 말고 성게알 음 성게알 삼합 먹어봤어요 전에 갔을 때 어? 성게알 삼합? 뭐 먹었죠? 성게알은 뭐 김치였나 묵은지였나 거기에 하여튼 뭐 이렇게 올라갔던 거 있어요 편집장님이랑 출장 갔을 때 먹어봤던 건데 오 맛이 있더라고요 아 걸신해서 소개된 집이라고 하는데 아 그리고 성게알 비빔밥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야 그런가요? 묵은지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묵은지 들어왔죠? 아 서부농산 이담체에서 네 8개월 내지 1년 정도 수성된 묵은지 김치가 추가됐죠 어머나 맛있어요 많이 묵은지 아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네 그 저쪽이 우리 회사 냉장고에 그 밑에는 과메이가 있잖아요 네 같이 먹어야겠어요 아 훌륭하죠 찰떡궁합이군요 네 네 소비 간증의 이제 메인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네 무려 2주 동안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마구 달러지를 하고 얼마나 탕지 남았을까 갓 돌아온 네 네 오이시로 네 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오이가 영어로 뭔가요? 컥큐버 컥큐버 아 맞네 맞네 헤이트 컥큐버 헤이트 컥큐버 네 그렇습니다 오이시 오이시라 네 제가 미국 가서 아주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그 예산 범위 초과해서 썼나요? 아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환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카드를 쓴 건가요? 아 제가 환전을 300달러를 환전을 해갖고 들고 가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있어요 아 아 근데 이제 썼는데 마구 썼구나 마구 쓰고 이제 돈이 모자르니까 제 생활비 통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20만 원 더 아 이체하고 아 아 그리고 이 오이시라가 이번에 지인댁에서 머물면서 네 그 하루에 최소 한 끼 이상의 식비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매박 숙박비를 그렇죠 2주간의 숙박비를 거의 다 이제 세이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그 돈을 다 몰빵했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쇼핑 오브 쇼핑의 여행이었어요 네 그 쇼핑의 퍼센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품목이에요? 주로 뷰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죠? 뷰티 뷰티 한 50에 네 입는 거 한 30? 한 20 정도는 선물 내지 먹거리 아닐까요? 어 어떻게 아셨지? 정확해요 이게 사람이 딱 보자마자 티가 나는 게 그전과 달리 이렇게 블러셔가 이렇게 얹어져 있고 뭔가 다른 화장과 냄새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요 향수도 구입해보고 보자마자 미국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팔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메이크업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그 브랜드들을 섭렵을 하고 가서 백화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우리의 그 뭐죠? 그 카놀라형 같은 그 이제 있어요 그런 브랜드 S 뭐 브랜드가 있는데 네 네 에스티로더인가요? 그건 아니겠지 SK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에스티로더는 2로 시작해요 아 알아요 S 브랜드잖아 너무 정색하시는데 알아요 칼셋도 알아? 나이 드립해요 아유 국내에서 사면 14만 원대 아 그것은 이제 그 브랜드고 이제 그 카놀라형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뭐야 그 S 브랜드는 뭐야 그래서 아 이름이 뭐더라? 세포라 아 세포라 맞아 네 네 네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왜 이름이 세포라야? 그냥 세포서 살아 아니 모르겠어요 너는 앞으로 이것을 세포라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품 같은 거 막 담고 뭐 다 시연해보고 이랬는데 되게 큰 그런 감동을 느낀 게 감동 은혜 받았구나 거기서 제가 만약에 뭐 에센스를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손등에 발라봤는데 얼굴을 좀 발라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에센스 로션은 얼굴에 발라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샘플을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지가 없으면 제공이 안 되는데 여기는 말하면 공병에 덜어줘요 이야 진짜 훌륭하다 엄청난 그래서 지금 에센스도 담아달라 그러고 크림도 조금 담아달라 그러고 근데 분명히 비싼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냥 아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담아주고 걔들은 왜 이렇게 쿨하게 줬을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하나 오이시라가 좀 살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진상인 듯하니 얼른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보내버려야겠다 내는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렇게 다 해주나 봐요 네 제 옆에서 다른 손님들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공병에 덜어서 그게 궁금한 게 그쪽의 그 직원분들은 세포라의 직원분들인지 아니면 각 브랜드에서 나오신 직원분들인지 궁금하네요 아 세포라의 직원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뭐 왓슨즈 뭐 그런 올리브영 이런 데랑 비슷하게 그냥 그 매장의 직원들이 상주해서 이제 이걸 설명도 해주고 판매도 하는 거고 그 브랜드들은 그냥 입점을 한 거죠 아무래도 판매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뭐 물건의 몇 프로는 샘플용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자기 제품 워낙 자신 있으면 요만큼 가져가서 써보면 분명히 한 병 살 거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네 얼마든 줄 수 있지 우리 나라의 경우에 백화점에 가서 내가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사겠다 그래서 조금 테스트를 해달라 그러면은 반쪽만 해주잖아요 아 맞아 맞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것도 말이죠 사실 이게 다 상호관계입니다 어느 한쪽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그걸로만 풀메이크업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한쪽만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면 제품들이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로드샵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조명이 그렇죠 조명도 빵빵 때리고 근데 여기도 거울이 너무 잘 보이는 거울이야 짜증나게 그렇죠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도 뭐 조명 때리고 이런 건 똑같은데 물건을 굉장히 쌓아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사는 게 너한테 큰 부담이 아니야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 코스트코 이런 데 쌓아진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 우리나라에서 6만원짜리 하는 HD 파우더인데 여기도 비록 한 42불 정도 하긴 하지만 6만원 넣었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쌓아놓은 거예요 마치 샘플 가져가듯이 계산대 앞에다가 서점 같은 데도 우리 가보면 노트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하기 직전에 이렇게 집어가라고 이렇게 쫙 해놓잖아요 거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게요 보통 그쪽에는 이제 계산하기 전에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진열해 놓잖아요 걔나 몇 불이 40몇불? 40몇불인데 이게 또 꽁수가 있는 게 양옆에는 10불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택이 있고 얘는 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다 보니까 저도 집었어요 그거를 근데 보통 거기는 택스 포함 가격으로 써있나요? 아니면 미포함이죠? 따로 붙죠? 택스는 계산할 때 붙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집어서 넣었다가 아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계산 직전에 급하게 뺐는데 이게 비단 이런 매장뿐만 아니라 마트를 가도 옷가게를 가도 엄청 쌓아놓더라고요 그냥 분명히 비싼 물건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랑하나?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집에 이거 많아 갖고 싶지? 이런 건가? 그러면 한국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나요? 가격이 가격이 몇 퍼센트 정도 싸게 샀다고 보면 돼요? 한 몇 퍼센트는 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그냥 만 원 이상 싸다? 만 원 이상 아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들거나 없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게 되는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없는 걸로 다 쫙 사왔죠 그걸 또 해외 직구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왕 간 김에 썩는 것도 아니면 미리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힘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화장품은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잘 안 하는데 만약에 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단종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없는데 그쪽에는 여유 물량이 많은 경우에 근데 가실 때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어요? 갈 때 제가 환전했을 때 기준으로 1월 4일인가 5일인가 환전했을 때는 1달러에 1162이었나? 살 때? 네네네네 그렇게 했었고 그 중간쯤 가서 보니까 뭐 1200원 넘었더라고요 이야 잘했네 그래가지고 미리 환전해가지고 갔죠 지금 캐나다 가가 완전 적긴데 그래요? 환율이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834원 이게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계셔 캐나다 갈 수 있었는데 미련을 그냥 내년도 기회가 있고 아 그런가요? 저희는 저기 여름방 겨울방에 있는 좋은 회사니까 아 좋은 회사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은 아울렛이 있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의 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를 방문했는데 어우 진짜 별세계더라고요 그냥 기본이 50% 할인이고 빵빵 빵빵 터지고 그냥 안내데스크 가가지고 나 이거 방금 어플 깔았다 이러면 쿠폰북이라는 거를 줘요 쿠폰북을 열어보면 브랜드별로 뭐 100불 사면은 15% 오프 뭐 120불 사면은 30불 깎아주고 이런 게 쨔쨔쨔 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브랜드를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한 40몇 회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왜 그렇게 걔네들은 싸게 팔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막 블랙프라이데이 알아보고 막 이랬을 때 걔네는 물류비가 물류비랑 창고비를 줄이는 게 급선무고 걔네는 워낙 거리와 거리가 머니까 찾아와만 주면 그 물류비 빼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싸게 할까 그리고 맞아요 다음 시즌 상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얼른 다 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울렛형 매장이 네 맞아요 지금 생산하는 거는 여름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나 제 지인들 예전 직장 지인이라든가 미국 가는 거 지인 걸로 보면은 네 갈 때마다 막 아베 크롬비 네 맞아요 갭 이런 옷들 엄청 싸요 가면 트렁크 두 개 다 가득 찐 거 그냥 뭐 가면은 그 여자분들 왜 그냥 블라우스 안에 받쳐있는 그 뭐라고 하죠 나시티 같은 거 하나 사면 두 개 더 줍니다 네 아 걔네들은 2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2 걔네들은 등치만 큰 게 아니라 뭐 세일하면 작은 나도 그때 캐나엘 때 농구와 1 플러스 1 한 얘기 진짜 깜짝 놀랐어 그게 진짜 그럴 수 있더라고요 뭐 업 투 70%만 네 아 훌륭해 아주 별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싸게 살려면 그렇게 싸게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뭐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서 신용품을 상대적으로 또 싼 편이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정크푸드도 많지만 네 집값도 이렇게 살인적인 곳이 다 그렇지만은 않고 네 아주 그냥 하지만 거기는 총을 들여워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일정일단이 있지만 네 그런 별세계를 체험하고 약간의 그 여유가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네 걔네들의 여유라는 게 결국은 그 삶에 그냥 그 그 강박하지 않은 그 그쵸 일단 그 주거 환경부터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잖아요 네 넓어요 굉장히 넓고 도로도 넓더라고요 자기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만큼 네 여유가 있고 게다가 사람 인적 드문 동네는 사람만 봐도 얼마나 반갑고 없어 맞아요 운전해서 15분 가야 옆집 나오고 막 이러봐 진짜 그래요 차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하면서 제가 좀 뭔가 저 스스로 뭔가를 하나 깨고 온 기분이었어요 아유 좋아요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보통 아르바이트하는 뭐 사람 대학생을 거쳐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버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겁내면서 쓰죠 돈을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옷을 사기보다는 뭐 이렇게 자그마한 거를 주로 많이 사게 되는데 자금만 줘 네 그냥 뭐 립스틱 하나 사고 이런 거에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경기 불황을 뭔가 세대로 옮겨놓은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돈으로 운동화를 못 샀어요 왜냐면 운동화보다 구두가 싸니까 아 맞아 맞아 구두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있는데 운동화는 좀 괜찮고 이왕 신을 거 발편해야 되니까 한 9만원 10만원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울렛에 가서 나이키 매장을 간 다음에 원래 150불짜리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원 정도에 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돈을 쓰면서 사는 것도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갇혀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실제로 쇼핑족이 가능한 게 뭐냐면 특히나 만약에 미국은 그래도 비행값이 좀 비싸니까 그렇다 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죠 미국 가는 비행기가 겁나 쌀 때 겁나 싸게 가가지고 맞아 한 해치 입을 옷을 다 사오는 거야 쓰러워 저게 브랜드를 그러면 얼추 돈이 남거나 이럴 수도 있어 진짜요 여행은 덤 홍콩이나 그럼 가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쇼핑을 한다 그러면 일견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홍콩 같은 경우에 연말에 세일이니까 또 거기 명품 브랜드들 엄청 때리잖아요 이왕 차액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왕복 비행값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러면 소비에 통이 커져야겠지만 가능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연간 정해놓고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뭔가 1년에 내가 쇼핑에 이 정도를 쓰겠다 이렇게 뭔가 1년 내 소비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진짜 완전 계획적으로 근데 플러스 거기에 이제 휴가까지 나는 원래 휴가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을 했어 근데 쇼핑비를 얼마나 책정했어 근데 거기를 가서 그러면 내가 휴가비의 상당 부분을 쇼핑에서 얻는 이득으로 충당할 수 있다거나 그니까 그 승승이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많은 소비가 대부분 계획도 계획이지만 충동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점 네 맞아요 충동이 반이라는 점 요게 약간 걸림돌인데 여튼 그러시는 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 맞아 맞아 패키지 상품만 봐도 도깨비 뭐 여행들 그쵸 아 그것도 궁금하다 뭐요 들어올 때 입구시에 그 짐 얼마나 늘었어요 짐이 쇼핑백 하나만큼 더 늘었어요 좀 큰 쇼핑백 하나만큼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좀 수건을 좀 싸갖고 갔는데 버릴 수건을 싸갖고 가서 수건 다 버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다 넣고 하다 보니까 캐리어 하나랑 쇼핑백 하나 정도 그렇게 늘었어요 다 날아가지고 넣어서 아 짐 하니까 제 캐나다 친구 짐이 생각나네요 야 뭐지 영어로 음성편지 저는 짐 몰이 쓰니 생각나네요 야 빨리 잘라줘 이거 넣으면 나 화낼 거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개그를 졌어 아 정말요? 해도 해도 너무한 개그를 졌어 그게 홀짝 유머 수준이다 아 또 길가다가 또 돈 줍고 이래갖고 또 지르고 그랬어요 아 얼마 졌습니까?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다가 진짜 갑자기 제 눈앞에 30불이 있는 거예요 아 많이 쥐었다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또 저기 이타이밍구에 되게 슬픈 음악 좀 깔아줘봐요 오이시러가 주신 그 30불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보면서 굶던 한 노숙자가 내일은 드디어 내가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요세미티 노숙자가 어딨어 그동안 6개월 동안 모은 30불이었을 텐데 그 30불을 잃어버린 짐은 앞으로도 6개월 동안 다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짐이 거기 있었어요? 네 아니 거기 해발 4,000피트에요 고기술가스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인이다 기인 아 저 파워볼도 됐잖아요 어? 8등 8장이면 얼마입니까? 2개 맞춰서 4불 한 장이 얼마예요? 야 니가 가서 파워볼이 돼서 왔어야 되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청시자룡에서 추측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아 예 그 게시판에 파워볼 된 거 아니냐면 얘가 파워볼이 됐으면 팟캐스트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케이블 방송국을 하나 샀을 거 같은데 그 누구냐 그 여자 오프라인 프리 오프라인 프리 저리가 알아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원가는 건진 건가요? 그렇죠 딱 원가예요 한 판에 얼마예요? 한 판에 한 줄에 2,000원 아 한 줄에 2불이라서 제가 2줄 했는데 4불 돼가지고 본전 아 본전 찾기 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 당첨자 나오면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전에 로또 2,000원이던 시절에 그 막 2월되고 막 이래가지고 200억 이상 이제 당첨금 막 갔을 때 제가 알기로 그 강원도 쪽인 거 어떤 경찰 아저씨가 그거 됐다고 그랬나 하여튼 어머 그분 바로 이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실정상 이민을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돼서 내 자금이 든든하다는 뭔가 내가 그만둬도 이 삶을 그냥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여유 좋다 난 매너 엄청나게 부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 지나가시라고 먼저 지나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데 돈이 매너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 소비 관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오프닝의 그 다음 코너죠 소비 단신 코너로 네 넘어가기 전에 바로 넘어가도록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광고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유료 광고가 유료 광고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순서로 좀 바꿔가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좋습니다 저는 근데 참고로 주님은 안 믿지만 광고주님은 믿어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건물주보다 조물주보다 광고주 광고주 최고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설에는 뭘 떡국을 먹죠 네 떡국 또 떡국 얘기하니까 또 곰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려 네이처 오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했잖아 또 해야지 반복 학습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으니까 이거는 짧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황소 뿔도 자르지 않고 거세도 하지 않은 아주 실한 아 실한 놈이 그거를 저희 조지킹님하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저희 황소금탕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네이처 오다의 유기동 한우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뭐 사실 저희 방송에서 네이처다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연적으로 길렀다 이겁니다 막 살을 일부러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척추에 지방이 이렇게 많이 껴있으면 얘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실제로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 다른 곳에 이제 양념육 양념육을 만들고 있는 생산한 곳에 검증 취재를 갔을 때도 네 그곳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우가 2플러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도축 한 대략 2, 3주 전부터는 네 아예 묶어놓는다고 묶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때려박는 거죠 살찌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거의 이제 성인병 네 극한 상태에서 도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소는 이제 더 살고 싶어도 오래 살기 힘든 상태까지 거의 가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소는 원래 그 공물을 먹는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풀을 먹는 애잖아요 풀떠서 먹어야지 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물만 먹으면은 뭐가 많이 차겠어요 가스가 가스가 많이 차죠 네 그래서 왜 저기 왜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그렇죠 주검이라고 지구온난화의 주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면은 진짜 그 상태로 내뿜하면 배가 터져 죽는 경우가 있대요 어머어머 그래서 배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도 폐나 이런 거 위나 아파가지고 가면은 가스 차서 그렇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배에 일부러 구멍을 뚫는 거예요 가스를 빼주기 위해서 너무하다 진짜 비동물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네이처보다는 소개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관영농이라고 하죠 기존의 관영농 형태로 그렇게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게 반드시 비판받아야만 한가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어쨌든 관영농도 법적 근거와 규제와 질서 안에서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런 걸 많이 찾고 그리고 등급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속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이미 기존의 어떤 메인스트림 주류의 방법대로 그 비싼 옥수수새를 계속 많이 먹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무슨 1등급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1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거나 이러면 정말 사료값도 못 견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한우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튼 그렇게도 하다 보니 나 같아도 이왕이면 투불 나오면 좋죠 내가 기르는 소 100마리 중에 95마리 투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모는 잘하고 있고 모는 나쁘고 재산하기가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 소비자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취향에 따라 내가 맛있는 기름진 소고기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투불 얼마나 맛있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먹으면 내가 그런 거 좋아한다 드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건강하게 자란 소를 먹고 싶고 기름보다는 육질 그냥 지방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소를 먹고 싶다 나는 원래 평소에 동물복지에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그 업보를 먹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주저없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근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 근육도 물론 훌륭하지만 제가 제일 잊을 수 없는 근육은 길 지나가면서 우리 다리에서 어떤 공사하시는 인부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더우니까 그 인부분 걸치는 쪽기만 딱 입으셨어요 맨몸에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생활근육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자연주의 노동근이라고 그것처럼 네이처오다 훌륭합니다 아직도 투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집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유기농 한우의 퇴비를 먹고 자란 유기농 토마토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빈 탄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다뤘던 방송의 내용이 많으니까 다 연결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 프리미엄 가공식품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냉동식품이나 원래 싼 음식인데 프리미엄을 강조해서 나온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비비고왕 교자라든가 라면에서 프리미엄 짜장짬뽕 그런데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프리미엄 짬뽕의 대표주자인 진짬뽕이 신라면을 이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형마트 매출에서 신라면을 꺾고 1위를 해야 1위를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산마트나 집 더하기 이런 대형마트 이렇게 가보면 진짬뽕을 박스로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렇게 맛있나?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어? 왜냐하면 진짜 짬뽕 먹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드리면 진짬뽕이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10월 15일 출시됐으니까 석 달 됐다고 석 달 좀 넘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년간 월별 매출 순위로 1위였던 신라면을 꺾어버리고 신라면을 21일 A대형마트에 따르면 국내 전점포의 매출 비중으로 작년 12월 진짬뽕이 17.9%로 10.3%인 신라면을 무려 7.8% 차이로 그러게요 차이도 좀 나네요 이어서 1월 1일에서 21일 기준으로 3주간 진짬뽕 15.3% 2위가 심지어 신라면이 아니야 농심 맛잠뽕이 11.8% 신라면은 10.2%로 3위로 물렸습니다 진짬뽕은 출시 50여일 만에 판매 1천만 개를 돌파했고 2개월 만에 2천만 개 돌파 3개월 만에 4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전국민이 한시 다 먹은 거죠 옷 2개에 따르면 현재 하루 판매 양이 80만에서 100만 개 수준이에요 하루에요? 네 이달 중 판매 5천만 개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경상도 빚는다고 하는데 더 큰 데 가면 많아요 없진 않아요 A대형마트가 좌사매장에 집계할까 봤을 때 신라면이 봉지라면에서 1위를 처음 내준 게 신라면 출시 25년 만인 2011년 11월에 그때 흰색 하얀 국물 라면 나가사키 짬뽕에게 1등 자리를 내준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래요 신라면이 오이시러 향이랑 약간 동갑 정도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프리미엄 짬뽕 이 빅뱅에서 저희 집도 진짬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진짬뽕이 저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안 물리게 오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에서 그 라면은 짜장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매운 맛을 못 이기네요 단맛보다는 그렇죠 매워야죠 라면은 나가사키도 살짝 깔끔한 매운 맛이 있는데 근데 나가사키는 사실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좀 넣으면 더 맛있겠죠 오 그런 것 같아요 칼칼한 맛 칼칼한 흰색 국물을 맛보셨죠 그렇죠 저는 나가사키 짬뽕 지금도 좋아하는데 오 근데 이 진짬뽕 짬뽕라면 프리미엄 라면 열풍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올해 올해까지? 아니 올해 올해 동안? 올해 오 진짜요? 나는 그냥 왜냐하면 이건 빨간 국물이잖아 네 전통적 라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교회라서 네 상대적으로 흰색 국물 하얀 라면보다는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꼬꼬면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긴 나오죠 저는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이 진짬뽕 같은 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하얀 국물 라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랄까 기존 라면하고 다른 느낌인 거고 네 짬뽕 라면은 어쨌든 빨간 국물에 매운 그냥 라면이잖아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거보단 오래가지 않을까 음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네 네 아 다음 소식입니다 아 일단 문제를 내드릴게요 어 뭔가요 다음 중 독점 상표는 어 이거 제가 갈까요? 아 이거 좋은데? 네 아 역시 자기 자리라 이런 샷에 좋아요 다음 중 독점 상표는 정답은 1번 알바 천국 우리은행 종로김밥 2부자리는 왜 서비스페로 등록해 해당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네 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궁금하다 진짜 어 개인적으로 저 밑에 거는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하는 게 뭐 니은행 내은행 우리은행 할 때 그 우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지칭하는 그 행사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고 네 종로김밥자리 같은 경우에 종로라는 지명이 지명 때문에 종로에 있는 김밥집은 종로김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2부자리는요? 2부자리는 그냥 원래 2부자리 할 때 쓰는 단어니까 네 그래요? 2부자리가 이게 맞는 맞출법이에요? 2부자리가 원래 2부자리인데 네 그 뜻하는 바 이거는 그냥 제 예상인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네 아 21법조계에 따르면요 최근 대법원 2부는 미디어월 네트워크스 옛날 주식회사 알바천국이 네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원심 확정했다 내용이 뭐냐면 네 2013년 주식회사 알바천국이 특허청에 직업 속에 알선, 취업정보제공업 등의 서비스를 상표로 하는 알바천국을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특허청이 거절했어요 어? 왜가요? 아니 뭐 알바천국은 부업을 의미하는 아르바이트의 약칭 알바하고 좋은 장소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천국이라는 두 보통 명사의 결합어로 일반적으로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누구나 알바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표나 서비스 표를 전문적으로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상표법은 기술적 표장의 경우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라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청은 거절 결정에 불복한 알바천국이 소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니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의 이상세계 낙원 등을 암시할 뿐이고 직업 등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해도 광고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건 알바천국 하면 딱 진해가 연상이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알바 구하기 좋은 곳이라는 정말 천국이라는 대중에게 인지된 의미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1시민 특허법원은 알바천국 손을 들어줬고요 대법원도 정당하다면서 알바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가 된 거죠 이거는 상업적으로만 사용을 안 하면 상업적으로 독점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특허에 거슬리지, 어긋나지 않는 근데 상업적으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지 예를 들면 블로그에 그냥 게시글을 올릴 때 사용한다던가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잖아요, 상표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일을 할 때 알바천국이라는 저기를 쓸 수 없는 거고 상표로, 상표로 상표로서의 기능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거죠 그럼 우리은행하고 종로김밥은 왜 안 되냐 대법원은 알바천국과는 다르게 우리은행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표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서비스 혹은 제품이 됐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2009년 5월에는 대법원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우리 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일보 승소 판결안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 판결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은행을 구성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식 대명사로 단어 사용을 제한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국민은행 다니는 사람은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거죠 SC은행 다니는 사람은 SC은행이 우리은행이지 아 그런 뜻이구나 너무너무 보편적인 인식 대명사잖아요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은행과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붙어있고 보통 우리가 인식 대명사를 놓은 우리은행은 띄어쓰기를 하기는 해 외관이 거의 동일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띄어쓰기 안 한 우리은행과 띄어쓰기 한 우리은행이 혼용될 경우에 그 언급되고 있는 용어가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한 혼란에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은행이 자기들이 광고하는데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써도 돼 띄어쓰기 한 걸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라는 인식 대명사 자체가 종로김밥도 마찬가지래요 종로김밥의 경우 종로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일반 명상인 김밥의 합성어라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거고요 이부자리는 비록 이제 이부자리가 아니라 이부자리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잠잘 때 쓰는 이부자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만 할 수 있어도 또 이부자리 서비스표에 연두색 물결무늬 형태의 도형 부분이 붙어있지만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도형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안다고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명사인 이부자리가 그렇다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알바천국의 경우 알바천국이 구직 관련 소개나 정보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페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구직천국이었다면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진짜 별리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다면 나름 이게 상징적인 판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별리사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애매하긴 하죠 사실 이부자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이부자리라는 단어 자체도 요새는 많이 안 쓰는 단어고 네 소성을 다시 한번 걸어보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군요 아 진짜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다음 단시는 우리 오이시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로족 소비 패턴의 딱 편의점 인터넷 쇼핑 홈쇼핑 전성시대 이런 제목의 기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1인 1인 가구 1인만 바꿔 1인 가구 솔로족 나 홀로 이런 식으로 싱글 싱글 좋아 그런 걸로 다 지금 이 기사에는 싱글슈머라고 나왔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생겨서 이 소비 패턴에 맞는 유통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 보면요 밑에 편의점 도시락 강화하고 간편한 샌드위치 이런 거 많이 늘어나고 간편 계란찜 만들기 세트 네 이런 거 늘어나고 오픈마켓에서는 1인 가구용 아이디어 상품 판매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이상 소개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근데 편의점 음식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훌륭해지는 걸 보면은 그만큼 혼자서 밥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느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는 얘기고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자주 나오는 걸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거 뭐냐면 점점 그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높아지거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종류가 다양해지거나 이 중에서 1인 가구 저뿐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상 뭔가 세태를 반영하는 거네요 3명 중 1명꼴로 거의 1인 가구 아닌가요? 3명 중 2명 왜? 사실상 아우 그래? 방금 땀 닦으셨어 아 그리고 아 우리 저거 아 우리 전열 기구가 효과가 좋네 아 이 편의점이 나와서 말인데 아 얼마 제가 요새 사랑하는 예능 중에 아 맛있는 녀석들 네 편의점 특집을 봤는데 아 정말 창의적이에요 아 보셨어요? 편의점 음식으로 편의점 음식을 단독으로 먹으면 편의점 음식인데 네 편의점 음식끼리 조합하면 레스토랑 음식이 돼 아 너무 깜짝 놀랐어 보셨나요?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캡쳐된 거 봤는데 아 진짜요? 네 거기서 쓴 총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네 한 4이서 네 아 19만 얼마 칠 아 그냥 레스토랑 인당 4만 얼마 쓰셨어요 이태리 레스토랑 코스 음식을 먹을 수 있네요 근데 코스 음식이 나오는 곳에 정말 좀 오버해서 말하면 뒤지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에 뒤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 뒤지지 않을 정도의 밥부터 저기 에피트 뭐 저기 뭐야 그 후식까지 디저트까지 아 아주 훌륭한 하여튼 아 언젠가 이거 한번 디벼볼 거예요 음 어떻게 전문가를 모시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다음은 오늘은 딴지마켓 소식인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전단지를 묶어서 올렸는데요 딴지마켓에서 설 선물 준비 이벤트 관이 열려 있습니다 오 들어오시면 뭐 선물 박스를 추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든가 네 뭐 이런 선물 포장 뭐 혹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네 그래서 가격대도 엄청 다양하죠 이제 마켓 상품이 늘었기 때문에 네 뭐 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 이상 때까지 음 군미에 맞게 알토랑 같은 선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파인프라 치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빅그린 샴푸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어 아주 이렇게 선물 치고는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돈에 네 딱 드리면 다음 명절 때 혹은 그 전에 어디서 구했냐 그렇죠 야 너무 좋네 네 사실 선물 드리고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장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고맙다 야 나 이런 거 찾고 있었는데 네 이 가격에 역시 네 양질의 생활용품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죠 오인시러 리액션은 네 리듬이 있어 난 역시 어떻게든 치고 들어올려나 아유 좋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알토랑 같은 명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딴지 마켓에 어서 들어오세요 달려가시게 네 클릭 클릭 아 딴지 마켓의 URL은 마켓.딴지.com 슈퍼의 스타케인은 언제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딴지 라디오 게시판으로 들어와 들어와 비밀은 멘에 에센터케이로 스포츠 할아버지 바품을 짜자고 플라시 뺨어 민속 뺨어 엉덩이 디지리 미친 이메 Process 을 있는 을 들 이메 어